근데 언니, 혜이 엄마한테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? 아, 그렇잖아. 추측만 가지고 혜이 엄마를 베개니 송사하는 그런 여자로 모은 거 아니야. 나 같으면 언니 머리채 잡고도 남았다. 혜이 엄마가 순해서 그렇지. 아이고, 혜이도 짠하고 혜이 엄마도, 아니지? 혜이 이모지? 혜이 이모도 진짜 대단하다 싶더만.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사과해. 요, 요. 나도 그 집 반찬 좀 사 먹자. 아유, 괜히 불편해가지고. 요 앞 마트 있잖아, 거기 반찬 가게 갔거든? 가지 넘었어요. 아유, 그래. 그치? 재주는 좋다. 무슨 재주요? 그러니까 내 말은 혜이 삼촌이, 아이, 그... 아, 그..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.